어, 사랑아 너, 우유 좀 마시고 가 됐어요 아우,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삐짝 말라가지고 제대로 걷기나 하겠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빚 갖고 뭐하고 하려면은 체력에 일단 받쳐줘야 된다고 나 좀 건들지 마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참 어, 이거 네 옷에서 나온 건데 야, 잘못하면 세탁기 같이 돌릴 뻔했다 야 이거 깜빡할 뻔했네 팔 복구해놓고 위치장 가더라 보지도 못한 건데 고마워요 말로만? 우리나라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자기 동료 사업을 보도내고 사고를 가져가서 살해했다 엄청난 뉴스 거리죠 박처 그렇게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치고 죽여 엄마가 엄마가 정말 하다람이 앞을 죽인 거야? 설마 했는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어떡해 어머머, 세상에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설마 있는데